오늘 할 거는 10성의 한난조습 오늘은 재관 할 겁니다. 재관 한난조습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한난은 시간적인 거를 보면 돼요. 속도적인 거 나와 밖에 있는 것 내 몸 밖에 있는 건 다 밖에 있는 거니까 나와 밖에 있는 것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반응하는 시간적인 측면 빠르다 느리다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조습은 섞인다 안 섞인다의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난조습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10성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죠 일단 재관, 재성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재성은 식상에 대한 식상이 행위하는 거죠 행위하는 건데 행위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결과가 재성이에요 결과, 식상에 대한 결과 뭐를 했을 때 딱 마무리되는 시점 식상의 목표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식상에서 재로 연결되니까 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재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해요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개입되지 않은 식상은 조금 더 순수하겠죠 순수해요 재성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는 근데 재성이 개입되는 순간 순수해서 조금 멀어지게 되죠 재라는 목적과 결과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 어떤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랬는데 재성이 있는 사람은 이미 포인트가 거기 가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시야가, 시각이 저기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달려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재를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려는 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나의 식상을 써서 만들어진 거니까 나의 영역이죠 그게 내가 만든 영역 같은 거예요 공간인 거고 그래서 재성이 있어야지 내 몫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 이거죠 이 결과를 내가 만들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에너지 순수 욕구를 발현해서 결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태 가시화가 된 상태가 된 거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재성인 거고 당연히 그 재성이 두 개로 나뉘죠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제고 하나는 편제인 거예요 정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제는 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순차적이고요 쌓인다는 거예요 적, 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적, 쌓일 적 쌓아가는 형태가 정제예요 정제는 그래서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얘기들 하는 게 그 정제는 적금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서대로 차곡차곡 밟아서 올라가는 거 이것은 확실하게 내 거라는 인지가 되어 있어요 정제는 내 것이라는 소유권 주장이라던가 내 것이라는 인지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염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야 돈은 잠깐 왔다가 가는 거야 스쳐가는 거야 뭐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죽을 때 다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고 왜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하냐 이 염세적인 거는 정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정제는 내 거거든요 내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볼 때 나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게 돼요 정제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남자이고 여자를, 애인을 만든다 아이를 만났다 그러면 그 애인은 내 것이에요 정제니까 내 거예요 내 거 내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정제가 있다면은 이 남자가 내 남자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제가 없는 사람은 그 정제의 개념과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나한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정제인 거고요 가장 큰 거는 그렇게 쌓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 그 필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정제의 결과는 편제의 결과가 있고 정제의 결과가 있는데 정제의 결과는 시간의 순차성에 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거고요 순서대로 쌓인다는 거에서 음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제가 한난조습에 따라서 이 정제의 상태가 달라진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한나면은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결과가 느려요 그렇게 해서 느리게 쌓이고 오래 걸리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천만 원만 모으자 라고 하는 거죠 한난 사람은 천만 원을 모으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 뭐 오래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금액이 적은 걸 수도 있고요 일부러 길게 이렇게 설정한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반해서 고백을 해야겠다 이랬는데 고백하기까지 한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정제가 하나인 거예요 대신에 오래 걸리지만은 확실해요 결과가 결과를 확실하고 한번 결과를 내놓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게 한한 정제예요 정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잡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직장인이다 이러면은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끊임없는 빠른 결과를 요구하니까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1년이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한 정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난한 정제는 한한 정제와는 다르겠죠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내요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빠릅니다 근데 정제처럼 확실한 결과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일을 맡길 거예요 느리지만 결과가 확실한 사람 빠르지만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설거지를 한다 한한 정제가 설거지를 하면은 정제 왜 제가 설거지를 예로 드냐면은 살림을 하는 능력은 정제가 으뜸이에요 십성 중에서는 살림하는 거 그래서 한한 정제가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 오래해요 오래 거품 충분히 내가지고 무슨 그릇을 닦는 건지 만지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하나를 계속 뽀득뽀득하게 닦습니다 그래서 한한 정제가 설거지를 했을 때 그 그릇을 만져보면 반짝반짝 거려요 기름기 하나 없어요 근데 난한 정제는 빨리빨리 하죠 그 한한 정제가 30분 걸릴 거 난한 정제는 5분이면 끝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음식 담으려고 딱 그릇 꺼내보면은 막 기름기 묻어있어요 가루 같은 거 묻어있고 저는 난한 정제가 있어요 정화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전에 그 설날에 친척내에 가서 제가 설거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나름 정제이기 때문에 꼼꼼하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했어요 분명히 나는 근데 갑자기 이제 고모가 부르는 거죠 잠깐 부엌으로 와보라고 딱 보니까 뭐가 묻어있는 거죠 그 접시에 묻어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그때 아니 나는 제대로 했다 꼼꼼하게 했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는데 내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게 한한 정제와 난한 정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제인데 살림 1도 못하시는 분들은 정제를 정제가 이렇게 저기 구석에 짱박혀 있거나 제대로 뭔가 쓰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조습에 의해서도 달라지긴 하니까요 조한 정제는요 그 목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제라는 목표의 기준이 있을 건데 그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한 번 정해지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결과를 내는 거에 대한 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일정해요 일정성을 가져요 그게 조한 정제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뭐 하라 그러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습한 정제는 달라요 목표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습하니까 섞이니까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니까 환경에 변화한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환경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모든 생명은 환경에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에 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근데 정제가 습한 사람들 정제라는 목표를 설정할 거 아니에요 나는 올해 올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을 모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정제로 결정을 해요 근데 습하니까 갑자기 월급이 줄어든다던가 내가 지출이 많아진다던가 이러면은 그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슬며시 300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 직장 상사가 정제가 어떻게 정제가 만약에 있다 직장 상사가 그 정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기하죠 실적의 목표를 잡죠 위에서 내 직장 상사가 와서 한마디 해요 이렇게 올해 목표는 실적은 20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 200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밑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부장님 이거 바꿔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래도 그래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한 정제들이에요 근데 어 습한 정제면은 그래 안될 것 같으면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결과에 편차를 줄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를 거니까요 만약에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아 우리 직장 상사는 맨날 바꾼다고 일관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무 좋아하는 상사라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꼰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욕을 하겠죠 그게 이제 정제의 한난 조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편제를 보자고요 정제는 시간에 순차적으로 뭔가 쌓아나가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편제의 결과는 좀 달라요 일단 시간성이 확 없어져버립니다 시간성이 없어지고 한 번에 한 번에 공간을 장악하는 것이 편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제는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쌓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장악하고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거기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얼마만큼 퍼지는지 파급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그게 편제예요 그래서 같은 돈을 벌더라도 정제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기쁨을 느끼고 좋아한다면은 편제는 한 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기쁨을 느끼겠죠 그런 점에서 정제가 쌓아가는 거에서 음이라고 한다면은 편제는 한 번에 이렇게 파급력을 미치는 거에서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재성이라도 음향을 나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편제는 그 공간을 장악하고 점유하고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했는데 편제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간을 장악하고 점유하는 형태가 느리다 오래 걸린다 공간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 군데 다 응용을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에 한 번 응용을 해볼게요 내가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는 편제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직장에 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지도도 올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리죠 하나니까 출근 3일째 됐는데 막 직장 상사가 와서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이잖아 이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에 이 직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어 이게 한 번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엄청난 지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내가 퇴사를 하더라도 내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그 옛날에 2년 전 3년 전에 그 사업 처리한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문서를 근데 그 문서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 하니까 그때 퇴사했던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오래 미칠 수 있어요 한한 편제는 반대로 난한 편제를 보자고요 난한 편제는 공간을 장악하는 속도가 빨라요 한 번에 확 휘어잡아요 그만큼 눈에 띄고요 사람들한테 인지되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인시키는 게 난한 편제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미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해요 난한 편제들은 대신에 굉장히 즉흥성도 크고요 실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악은 빨리 했는데 금방 사람들한테 잊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거죠 그거는 허풍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난한 편제는 특히나 편제의 유흥적 측면이 강조돼 있어요 즐기고 노는 거 누구겠어요 난한 편제에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이 난한 저는 난한 정제와 난한 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던가 강의를 한다던가 이럴 때 보면 딱 보이죠 대중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선이 근데 실속은 조금 떨어지죠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 막 사람들 모아서 MT 가자 그러고 한강에서 놀자 그러고 유흥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 내의 정치적인 것도 포함하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편제들은 편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제들은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닌다는 게 어떤 모임이라던가 내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해요 난하게 되어 있으면 들어가서 금방 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러죠 그래서 사회생활 잘해요 난한 편제들은 한한 편제들은 그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어느새 막 엄청나게 가까워져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죠 편제가 좋아하면은 조금 달라져요 좋아하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고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점유하는데 니꺼 내꺼가 정확하게 분별되어 있고요 오히려 그 깔끔해요 깔끔하고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분리적인 성향이 더 강해요 좋아한 편제들은 공간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고요 선을 딱딱딱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서 한없이 친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일정한 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 선을 절대 넘지 않는 게 좋아한 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좋아한 편제들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매니아층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만큼은 내 영역이 되는 거죠 저는 편제가 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매니아층은 부동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한 편제의 특징이에요 저한테 있는 사화는 좋아하고 난한 편제 그래서 자각하는 게 빠르고 그게 한정되어 있는 형태 호불호가 갈려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습은 습한 편제는 습한 편제는 안 그래요 그 공간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랑 같습니다 공간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영역이 자주 바뀌는 걸 의미해요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오행이죠 안 바뀌는 거예요 조한 형태예요 그게 오행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사주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각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신왕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신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제 육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누구는 천관이 중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다 다른데 그게 이제 내 영역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저처럼 조한 구성이라면 편제가 그 영역만 고수하는 거예요 다른 건 무시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섞이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습한 편제였으면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어느 때는 오행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절대로 10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막 이랬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니아층은 좀 덜 해요 매니아층은 덜 합니다 재성의 한난조습이라는 거는 식상의 결과인 거고요 편제는 공간 내가 장악한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제는 내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성은 관성이 한난조습 편제가 식상생제의 결과라고 한다면 관성은 그거는 이제 일간을 극하는 거니까 일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통제가 들어오는 거 그거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 생명체로 태어나는 순간 관성에 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관성에 속해 있잖아요 지금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관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사로 대입해서 풀어본다면 이거는 사회적 규칙 법칙 이런 걸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규칙인 거고 제도로서 주어진 걸 관성이라고 하고요 제도화 되어 있는 거를 나한테 적용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타인한테도 적용을 하죠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관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강하고요 상하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확실해요 조직 내의 나의 수직적 위치에 민감한 사람들이 관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관성을 관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를 지키기 위해서요 제 식상으로 내가 만들어놓은 제를 지키기 위해서 관이 필요한 겁니다 관은 비겁을 극하기 때문에 쟁제를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봐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현금이 이 정도 있어요 수중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뺏어갔을 때 못 뺏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관이에요 제를 지키기 위한 거 그래서 법은 관이에요 그냥 제를 지키기 위한 식상의 행위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결과물을 지키기 위한 거인 거죠 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들이 날뛸 거예요 제가 보호되지 않을 거에요 왜? 관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을 거니까 나의 영역이라던가 내 소유라던가 내 가정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규칙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도로서 보호받는다 그 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가부장제에서는 가장의 역할이죠 제를 보호하는 거니까 근데 뭐 요즘에는 가부장에서 한참 멀어졌으니까요 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는 것에 거부감이 크지 않고요 당연히 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라는 준법 정신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고 한 국가에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한다면은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되는 책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관들이 그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 지키는 힘이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법인데 그게 정관하고 평관으로 나눠지죠 나눠집니다 정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관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관이라는 법을 만들 때는 합의하에 만들어지는 법 같은 거예요 그게 정관이에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순서대로 논의를 거쳐야 돼요 그게 정관 그러면 평관은 뭐겠어요 평관은 정관처럼 합의하에 이루어진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편관을 독재국가라고 하고요 정관을 민주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정관화 되어 있어요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직적이고요 정관은 순차적인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직위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감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한 직위가 정관인데 재성에 의해서 그 관을 수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능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관을 감당하는 능력이 정관을 볼 때는 재성의 유무와 인성의 유무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그 감투라 그러죠 쉬운 말로 감투 또는 여기 이렇게 뭐라고 하죠 팔에 차는 거를 완장 이런 게 관성인 건데 재성과 인성에 의해서 그게 달라져요 재성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재성이 없는 관성은 그 너무 직위 올라가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인성은 그 관성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제하고 정관의 특징은 순서가 중요하고 순차 그런 게 중요합니다 미생을 보시면은 나와요 그 여자 신입 사원이 안미영인가 극중 이름이 그 다 무시하고 그 뭐더라 재무부장한테 가요 재무부장한테 자기 직장 상사 다 건너뛰고 재무부장한테 다이렉트로 가요 바로 한소리 듣습니다 니 상사들 다 무시하고 나한테 바로 온 거냐 정관의 입장에선 막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안영이라는 사람은 아마 사주에 편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관은 다이렉트로 연결되거든요 핫 라인으로 정관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정관을 한번 보자고요 정관은 규칙인데 하나다 이러면은 규칙이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게 정관이고요 한하게 되면은 그 규칙을 인지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려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를 우리는 아이일 때 다들 관성의 교육을 받죠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 지갑에 손 댄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저는 있어요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근데 그게 아이들은 모르니까 손을 대는 거잖아요 알면은 그걸 손 대겠냐고 그니까 그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하나는 정관들이에요 하나면은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중학생 때 그걸 알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내가 그걸 알면요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게 하나는 정관이에요 책임을 맡기까지 정관이란 내가 책임과 지위를 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한번 맡으면은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한번 하면 오래가는 게 지속력이 큰 게 하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나난 정관은 좀 다른 거예요 규칙을 빠르게 아 이건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되게 빨리 인지를 해요 우리가 법이 항상 개정이 돼요 그래서 나난 정관들은 이번에 도로교통법 다 개정된 거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교통법 어떻게 개정된지 다 쳐보세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인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안 정관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운전하다가 아이를 쳤어요 쳐가지고 아이가 넘어졌어 개정되기 전에는 그게 뭐 그렇게 커지지 않았는데 요즘 법이라면은 엄청나게 세져 있어요 벌금부터 형량이 무거워져 있거든요 지금 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안 정관들은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훈방 뭐 음주운전을 했는데 불었다 옛날 같았으면 그게 훈방인데 지금 훈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인 게 좀 느려요 한안 정관들은 나난 정관들은 다 인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리하죠 그래서 나난 사람들은 특히 요즘 세상은 굉장히 빨리 빨리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난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해요 사는 것에 유리할 수는 있는데 한결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러면 이제 정관이 조습을 봐야죠 또 한난만 볼 게 아니라 한나는 속도를 보는 거고요 조습은 섞임을 보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조한 정관은 그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범위가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부터는 내 소관 박히다라는 그 범위가 있을 텐데 그 책임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시야가 좁을 수도 있고요 습한 정관은 그 범위가 규칙이나 룰도 자주 바뀌고요 명분 같은 것도 자주자주 바뀌고 범위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게 습한 정관이에요 그러면은 꼰대라고 하는 것들은 습한 정관이 더 꼰대적 성향이 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까지만 적용돼야 되는데 그거 건너려고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자식한테만 아빠지 남의 자식한테 아빠가 아니잖아요 근데 습한 정관이면 남의 자식한테도 관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야 너도 너도 뭐 내 아들 친구니까 이렇게 해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조한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조한 재성에 조한 정관까지 있으면은 잔인할 정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남이에요 우리 가족 빼고는 재생관이 가족을 구성하는 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제 제가 조한 재 조한 관이에요 이러면은 딱 내 자식만 챙기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식 외에는 다 다 무시합니다 좋아한 사람일수록요 다른 것에 개입될 가능성이 적어요 정말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무시할 수 있어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왜 그거 내가 그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 119에 신고하잖아요 신고하고 뭐 112에 신고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조사받잖아요 조사받고 막 진술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한 사람이라고요 섞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말려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조한 기운 자체가 이미 그런 걸 좀 만들어주고요 지금 경좌안연이란 조한 기운이 들어왔어요 마침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선을 그을 수 있는 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평관은 정관의 법은 합의를 해서 모두의 공동 약속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해서 인지가 돼요 정관은 정관의 법이라는 건 근데 평관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번씩 정치 쪽에서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특별법이 생기죠 갑작스럽게 뭔가 빠르게 만들어지죠 합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법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시작을 하죠 원래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합의하라고 국회 국회라는 기관이 만들어진 건데 가끔가다 이렇게 막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진짜 빨리 해야되는 것들은 제쳐두고 정치랑 연결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편관에 그럴수록 더 편관적인 거예요 내가 인지도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독재 또는 특별법 또는 어 특정 집단에서 쓰는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법 같은 게 거의 편관화 되어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인지가 안 된 상태로 내가 그 관을 맞이하는 거니까요 뭐 사고라던가 아니면 잘못된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인시직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관이 직업이 된다면은 계약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편관이 있게 되면은 내가 나 말고 다른 외부의 관을 행사하는 힘을 행사하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인지되지 않았는데 적용을 해야 되니까 강제력이 따라가게 되고요 폭력이라던가 폭압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개입될 수 있어요 뭐 편관을 내 사주에 편관이 있다 이러면은 그 편관이 식상이라던가 인성이라던가 재성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쓰이는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편관이 하나다 당연히 인지가 더 느린 거예요 근데 느린데 갑작스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눈앞에 이렇게 쇠창살이 하나 있는 거랑 똑같아요 편관이 하나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뭐야 하고 딱 위에 쳐다보면 공이 날아오고 있어서 벌써 이 앞에 공이 날아와 있어요 사고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인지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갑작스러울 수 있어요 야구장 가면은 한 번씩 홈런 맞잖아요 홈런 스마트폰 보다가 공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편관으로 오니까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그것도 하나기 때문에 오래가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다가 한 대 맞았는데 멍이 들었는데 멍이 두 달을 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나면은 뭔가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들의 속도가 빠르게 인지되고요 빠르게 인지되고 당연히 그걸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식상, 재성, 인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인지하는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 앞에까지 와야 인지되는 건지 아니면 저기 있을 때부터 인지가 돼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한 편관은 편관의 파급력 편관이라는 일 갑작스러운 그 일이 그 범위가 한정적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편관이 미친다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한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영향력이 작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편관이 좋아하니까 내가 한 번 당했던 것만 당해요 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습관성 어깨 탈골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갑자기 어깨가 빠지는데 오른쪽 어깨만 빠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예로 들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일정성을 가져요 조한 편관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일정성이 있어서 딱 거기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이 되면은 그런 사건 사고가 계속 변해요 성격이 일의 성격이 변해요 그래서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어느 아니 오른쪽 어깨만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왼쪽도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도 다치고 그러니까 편관이 습한 사람들은 사고수를 얘기할 때 그 사고의 범위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편관을 볼 때는 한난조습도 중요하지만은 그 편관이 내 명예 어떻게 적용하는 적용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재관의 한난조습이고요 이거를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사주는 외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게 학교 공부랑은 완전 달라요 이건 철저하게 응용학이고요 이 제가 가르칠 때 이렇게 알려드릴 때 다 막연한 게 좀 강해요 근데 그 막연한 거를 이해하고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응용 응용하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A는 B다라고 하면 응용이 잘 안 돼요 그게 잘 응용하셔 가지고 그 적용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힘이 없는 얼굴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얼굴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